이제는 뉴스 정면승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 볼까요?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그리고 용산서의 정보과장과 계장 이렇게 6명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보면 박용산구청장과 최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또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용산서 정보과 과장과 계장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전 서장의 늑장 보고와 류 총경의 부실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인데요. 이렇게 6명은 이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만큼 앞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6명에 대한 입건 뉴스인 해주세요. 네. 지금 김영민 의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을 비롯해서 6명을 특별수사본부관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특히 용산경찰서장하고 박희영 구청장 그리고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을 했고요. 또 참사 당일은 10월 29일 날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지만 자리를 장시간 비웠던 유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또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 파일이 삭제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용산서의 정복과장과 계장은 직권남용 혐의,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용산 지역의 경찰서장 그리고 소방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에 1차적 책임 있는 이들 지역기관장은 물론이고 경찰지휘부 그리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특수보는 이임재 전 서장이 참사 발생 후에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또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데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특수보는 이임재 전 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보고를 작성한 상황실 직원을 오늘 소환 조사할 방침이에요. 당시 이임재 서장은 10시 20분쯤 도착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11시 5분에 도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실 직원을 조사한다고 하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셨겠지만 용산소방서장에게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참사 발생 당시에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서 또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고요. 특수보는 또 박형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태원 일대 인판 밀집을 제대로 예측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김동욱 특수보는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행정안정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채무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해서 윗선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사전 대비와 사고 당시의 주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돼서 향후 이 특수본의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전에 용산경찰서 내에 내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내부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이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동욱 기자께서도 짧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용산서 정보과장 개장에게 직권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헬로윈 기간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집회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후에는 이 파일의 원본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컴퓨터에서 보고서 원본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당 정보관에게 보고서 작성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이들이 보고서를 묵살하지 않았다면 참사 전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들에게도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으로 경찰의 한심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로윈에 인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보고서 파일을 이 사고가 일어난 뒤에 삭제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부실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실 대응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또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찰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믿고서 제대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행태고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엄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 헬로윈 축제 관련 정보법원권이 참사 이후에 삭제됐고 또 이 과정에서 증거인물과 회유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서 수사 중인데요. 용산서 정보관들은 헬로윈을 앞두고서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사 이후에 용산서 정보과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숨기려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경찰 첩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는 내부정보관리 규정에 따라서 72시간 안에 삭제되는데요. 특수본은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도 해당 보고서 파일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회유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서의 정보과장 그리고 개장을 직권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추가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충실하게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분명히 사전에 이번 같은 참사는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출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현안보고 상황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 참석이 확정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하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에 이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자진 출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데요. 지금 사퇴론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사의 표명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사의 표명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의논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표현을 했는데요. 사퇴를 하기보다는 사퇴 수습이 먼저다라는 이장관의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도 지금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점점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일단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의논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긴 했어요. 이 장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의논한 적이 있느냐. 의논한 바도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그래서 일단 사퇴론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그건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기류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장관은 이태원 참여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해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는 다시 한 번 재난안전중호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재차 사과를 하긴 했어요. 또 자신의 발언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긴급 현안지리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의 어떤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은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사퇴 여부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박희영 용산 구청장도 역시 사퇴할 뜻이 없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죄인의 심정이다 라면서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면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답해서 조 의원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책임이냐라고 되묻자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다 라고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 등으로 책임지지는 않겠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 마음의 책임이 뭘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건 말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좀 일반인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보여주고요. 어쨌든 마음의 책임만 지겠다는 것은 실제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쨌든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출직이어서 물러나기는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박형 용산구청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비도 참사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행태가 상당히 국민적 실명감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뭘 했습니까 도대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후암무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박형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사퇴 여론이 아직 비등하고 있거든요. 용산구청의 홈페이지에 보면 박형 용산구청장은 사퇴라는 글이 지금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화를 돋구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희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조은희 의원도 서초구청장 출신인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또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서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고 죄인의 심정이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실규명에 성실이 임하겠다.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하지만 조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큰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책임만 지는 것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렇게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 발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고가 난 걸 주민에게 밤 10시 51분에 문자를 받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금 경찰에 허술한 보고책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보고책에 허술한 건 경찰에 국한된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용산구청 같은 경우도 매일 30명씩 현장에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현장에 구청 직원들이 배치돼 있었다고 시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상인으로부터 상인들로부터 상인 양협회 사람들로부터 10시 51분에 사고가 난 지 약 한 30, 40분 지난 뒤죠.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공무원이 아무도 안 나갔냐고 그러니까 배치돼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구청 공무원에게 보고를 못 받았느냐. 다시 한 번 묻자. 박 구청장은 못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헬로윈 앞두고 용산구청에 긴급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이걸 구청장이 안 가고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저는 취임 4개월 차 구청장이라면서 부구청장이 관례대로 주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구청장이 주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거짓 증언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고 지금 박형구청장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상당한 질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현안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날 당시에도 이 해밀턴 로터리 바로 맞은편에 퀸온거리라고 있고 그 퀸온거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박형용산구청장의 자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형용산구청장이 지방 출장을 갔다 온 뒤에 자기 집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퀸온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을 보고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거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들어있는 카톡방에 사람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된다. 글만 올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구청 직원이나 아니면 경찰과 유기적인 어떤 협력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박형용산구청장에 대한 사퇴 여론도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늘 국회 행안이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장재원 의원은 이번 참사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현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수상한 행적이 미스터리 수준이다라면서 10시 15분 사고 발생 후에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느냐라면서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이 전 서장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두고도 경찰의 기강해의, 무사 안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면서 비판했고요. 또 이임재 전 서장이 파출소 옥상에서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까지 지적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장재원 의원이 7가지 미스터리로 정리를 해와서 강하게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이임재 전 서장의 그날 행적에 대해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이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장이 10시 15분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관용차로 현장에 가려고 시도하다가 한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걸어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관용차를 타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현장 지휘도 늦어지고 또 그 사이에 지휘하는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11시 36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행태는 장재원 의원이 조금 과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마치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니냐. 또 업무상 과실치사나 참사방조, 살인방조에 이준석 세월호 선장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이렇게 비난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장재원 의원과 아마 비슷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어이없는 행태를 이임재 서장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파출소 위에 가서 현장을 구경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인데 이거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혀지긴 하겠지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임재 전 서장의 행태는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도대체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이냐. 이분은 참산한 지 50분만인 오후 11시 5분에 이태원에 도착을 했고 또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그때서야 보고를 했다. 이건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가장 지금 책임의 어떤 소재가 높고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게 바로 이임재 전 서장의 행태이기 때문에 이 특수본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데 여기에 열차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어젯밤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산하는 사고가 있었죠. 네, 어젯밤 8시 55분쯤이었고요. 용산에서 출발해서 익산으로 향하는 열차고 영등포역 진입하던 중에 기관체를 제외한 6량이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열차에 승객 275명 탑승하고 있었고 35명이 다쳤습니다. 20명 병원으로 이송됐고 15명 귀가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선로 전환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열차들이 지연되고 취소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5일에 오봉역에서 철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어요. 연일 한국철도공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인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코레일의 이런 안전사고 열차 탓선이 잇따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코레일은 올해 지금까지 11차례나 탓선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작업 중 사망사고도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안전불감증과 기강회의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코레일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에 맞춰서 낡은 여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2조 6천억에서 올해 3조 6천억 원으로 1조 이상 늘린다고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안전과 관련한 조치를 여러 가지를 개선했다고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는데 이러한 대책은 빛바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그런 개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시스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